오늘은 싱가폴 가든 바이더베이에 있는 유료실내신물원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가든 바이더베이에는 총 2개의 실내신물원이 있는데요. 먼저 전시되는 꽃들이 주제에 따라 바뀌는 플라우돈부터 구경해볼까요? 다 진지한 것들은 뭐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좋아하겠다. 여기 오늘 시원해서 아빠와 함께 여기 와야겠어요. 오늘의 테마는 네덜란드 정원인가봐요. 그런가봐. 왜? 이리 와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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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난이라고? 계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봐봐. 봐봐. 얘 냄새를 탔 줄 알아. 냄새 안나. 안 나? 안 나. 이거 고약한 냄새가 있어. 이거 봐봐. 아 이거 봐봐. 진짜 이거 봐봐. 뭐가 있다. 봐따. 와아아아. 와아아아. 좋았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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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쁘. 네덜란드 지금 신발이잖아. 신발. 네덜란드 지금 신발이잖아. 나무 신발. 신발? 예에에에에에에. 네덜란드 풍첨 마을에 신발 만졌잖아요. 비념풍 자동으로. 비념풍 자동으로. 왜 이렇게 말한다고요? 나무는 뭘로 만든지는 모르지. 그냥 네덜란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덜란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덜란드 사원이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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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언제 하는 거지? 응. 응. 이렇게 시원한데? 아, 이게 다 에어컨 구멍이야. 여기 다. 여기 튤리브엔 사인이 너무 많다. 응. 여기 튤리브엔 사인이 너무 많아. 응. 애들 오니까. 여기 자동차 입구멍을 하신다고. 응. 하인아 할머니랑 의사봐. 아니야. 찍어. 여기 찍어줘. 됐어. 얘가 안가. 야. 여기 아침рав 밤들 안으로게 그래. avored. 내가 이게 네요 madam. 너 마카예는. 총槍자 민지야. 이겨봐 이거. 여진이 이러와봐. 가짜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클라우드 포레스트로 이동해볼까요? 이곳에는 35m 높이의 실내 폭포가 있으며, 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전시된 식물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나뭇잎으로 가려있는 게 하나가, 이게 그건에 위장하는 거에요. 곤충이 들어가면 닫히나 봐, 이렇게 열려있다가. 또 다른 식중식물인 파리지옥도 보이는군요. 자, 이제 구경도 끝났으니 식사하러 이동해볼까요? 사퇴바이 더 베이라고 보이는 이곳은 식물원 가까이에 있는 유명한 포커센터에요. 뭐种거잖아. 언니 제 시원한 대로 앉자. 대형선풍기피치한 거 같아. 괜찮은데? 잘 안내. із무 식당 집인가? 누가 이 대왕 개먹을래? 하인아 뭐해? 입구 안 열려 하인아 여기 젓가락 있어 나 먹어봐 진짜 매워 먹어봐 진짜 안 매워 케찹이라니까 케찹 먹었는데 매워 그럼 빵 먹어 빵 하인아 틀리지마 하인아 하인아 케찹 먹는 건가봐 응? 아니 이거 다쳐온 거니까 이걸 좀 먹나 보지? 고구마인가 봐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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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감사합니다.